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개차반인 매형을 응징한 처남인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속시원히 할 말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저에게 잘했다고 하고 누구는 저에게 참지 그랬냐고 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글을 올려봐요. 저는 위로 누나 두 명과 형 한 명이 있습니다. 이남이녀 중 막내인데요. 저희 형제들 모두 자기 앞가림하며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직업이 특출나게 좋은 사람도 없고 다 고만고만하게 아이 키우며 먹고 살고 있는데요. 우리 형제들이 현재 그럭저럭 먹고 사는 것에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을 한 채씩 해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과 저는 결혼을 할 때 집을 받고 형수와 저희 아내는 혼수를 해왔습니다. 근데 누나들은 결혼을 할 때 집도 해가고 혼수도 해갔으니 어떻게 보면 아들딸 차별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저희 형제들은 아직까지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싸우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다들 가정을 꾸리고 먹고 살기 바빠서 형제들 간에 자주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 있을 때나 보게 되죠. 형제들 중에서 큰 누나네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큰 누나네의 자식들은 둘 다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가끔 명절 같은 때에 형제들 모이면 큰 매형은 자식들이 결혼한 이후로 별로 왕래가 없다며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다 큰 자식이 결혼해서 자리 잡혀서 편안해질 때까지 정신없이 바쁜가 보다 하면 될 것을 뭘 바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참 한심하더군요. 큰 누나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매형의 직업은 자동차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 누나의 말로는 매형이 다니던 자동차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매형이 자동차 판매왕이라고 자주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릴 때라 잘 몰랐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던 80년대에 지역의 자동차 판매왕이었으니 큰 매형은 신랑감으로 낮은 위치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매형은 워낙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집에 빚도 어느 정도 남아있고 한 상태에서 큰 누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누나의 결혼 비용은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부모님이 책임지셨습니다. 매형은 그 당시 돈 많이 번다는 직업과 몸만 가지고 결혼을 한 것이죠. 큰 매형은 결혼을 하고 우리 집에 누나와 자주 놀러왔습니다. 어머니는 큰 사위가 왔다고 술상을 받아주고 잘 대접했습니다. 큰 매형은 말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동차 영업을 하면서 판매왕을 하는 사람이었으니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었겠지요. 아버지와 대화를 할 때도 가만히 듣고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씀을 시작하면 중간에 끼어들어 그 내용에 대해 아버지에게 설명을 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와 큰 매형의 대화를 보고 있다 보면 저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가끔 들곤 했습니다. 큰 매형은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사람을 많이 무시했습니다. 큰 누나가 결혼을 할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었어서 그런지 저를 보면 제가 인사를 해도 본체만체 했었습니다. 저희 형은 큰 누나보다 한 살이 많은 오빠인데 큰 매형은 손이처남인 형마저도 그다지 존중하는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형이 큰 매형에게는 손이처남이어도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아랫사람을 다루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큰 누나가 결혼을 하고 2년 정도 뒤에 얼굴에 멍이 들어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말을 안 해줘서 자세하게는 몰랐지만 매형이랑 누나가 부부싸움을 하고 누나가 매형에게 맞아서 얼굴에 멍이 든 것이었죠. 시집 가기 전까지 부모님 안 계실 때에는 동생들 밥 차려주고 하던 큰 누나인데 매형이 그렇게 폭행을 했다니 화가 났지만 중학생밖에 안 된 나이에 나설 수도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큰 매형은 누나를 데리러 와서도 그다지 반성하거나 하는 태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딸을 폭행한 사위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고 나서 제가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왜 누나를 매형이 때리고 그러는데 혼내지 않냐고요. 부모님은 그렇게 하면 매형이랑 누나가 더 싸우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라 큰 매형에게 화가 많이 났지만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큰 매형은 저희 형제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많이 했었어요.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라는 말로 시작해서 저와 형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었습니다. 정말로 어린 나이라 뭘 모르긴 했지만 형과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매형의 말과 행동에 기분이 나빠서 형에게 왜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집안 자체가 키도 크고 덩치도 있어서 아버지는 동네 장사 소리를 듣던 분이셨고 저희 형제는 꼬마때부터 골목대장이었는데 형이 그렇게 매형에게 순하게만 대하고 매형은 우리 집에서 기고만장한 것이 기분이 나빴거든요. 형도 저에게 부모님과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니 매형 기죽이면 집에 가서 니 누나 고생할까봐 그러지 라고 형이 말을 했습니다. 한참 사춘기 때 그런 말을 들었지만 동네 형들에게 제가 맞고 들어오면 저에게 욕을 하고 나서라도 저를 때린 동네 형을 웅징해주던 형이 하는 말이니 뭐라고 반발을 할 수도 없어서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누나들이나 저를 동네에서 누가 건드리면 형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어도 참지 않고 반드시 웅징을 했었습니다. 형이 나이에 비해 덩치도 크고 키도 큰 것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성장기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맞붙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깡다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저는 형이 하는 말에는 될 수 있으면 무조건 따르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나가 또 매형에게 맞고 집에 온 것인데요. 누나가 매형에게 맞아서 화가 나 있는데 매형이 그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역시나 당당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그때는 저도 뵈는 게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옆에 계셨지만 매형에게 왜 누나를 자꾸 때리냐고 했어요. 매형은 어린 놈이 뭘 안다고 나서냐며 부부가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매형의 목을 손으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매형은 뒤로 벌러덕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매형에게 쌍욕을 했습니다. 한참 혈기왕성하던 고등학생이 친구들에게나 쓰는 그런 욕이었죠. 자기가 해병대를 다녀온 것에 대해 항상 대단한 것처럼 말하던 매형이라 일어나서 덤빌 줄 알았는데 갑자기 순한 양이 되더군요. 부모님은 저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고 저를 엄청 혼냈습니다. 저는 넘어져 있는 매형을 밟아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진 못하고 쌍욕을 하면서 가만 안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누나는 매형에게 맞았다고 집에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누나가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매형에게 또 맞고도 그냥 조용히 넘어갔는지는 모를 일이지만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큰사위라고 거들먹거리던 매형의 태도도 좀 얌전해졌습니다. 이후에 매형이 몸에 베인 거만한 태도에 제가 짜증이 나서 매형에게 위협적으로 말을 한 적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큰 매형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음주사고로 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해 있고 하는 사고들을 치며 누나를 많이도 힘들게 했습니다. 나중에 누나가 얘기해줘서 알았지만 며칠간을 아이들과 간장의 밥을 먹은 적도 있다더군요. 매형이 그런 비행 청소년 같은 짓들을 하고 다니는 동안 가세가 안 좋아져서 누나 내는 부모님이 해준 아파트를 팔고 매형의 홀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시골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매형은 지금까지 15년 넘게 제대로 일도 하지 않으며 누나가 돈도 벌고 살림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는 모임 사람들 중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을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한 달에 차 4대 이상만 팔면 연봉이 1억이 되고 대기업 직원 타이틀도 가지고 있다며 꽤나 자부심이 있더군요. 그 사람이 좀 허세가 있는 사람인 것을 감안해서 생각하더라도 큰 매형이 그렇게 잘 나가던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는데 그 일만 놓지 않고 지금까지 했더라면 우리 누나가 지금처럼 힘들게 살지도 않았을 거고 부모님이 해준 신혼집을 날려먹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매형을 원망하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 큰 누나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매형이 사고치고 다닐 때 누나가 한참 어렵게 살아서 누나에게 아버지께서 그 집에서 못 견디겠으면 나오라고 아버지가 딸 하나 책임 못 지겠냐고 하셨던 적이 있었대요. 누나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 울면서 아이들 불쌍해서 못 나온다고 했다더군요. 누나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는 큰 누나 고생시키고 기고만장한 덜 떨어진 아이놈 같은 매형이지만 저도 매형을 너무 무시하지만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주말에 부모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온 적이 있었는데 새벽에 큰 누나 부부가 부모님 집에 찾아왔더군요. 부모님과 우리 부부 모두 놀라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매형이 또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얘기였습니다. 매형이 사는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답니다. 사고를 당한 차는 매형이 차를 따라왔고 매형은 차를 세우고 그 운전자를 폭행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봐야 하는데 12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매형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다지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질 않더군요. 그 상대 운전자를 원망하는 듯한 말이나 하고 있고요. 아버지는 또 딸 불쌍해서 그 돈 주신다고 하시고 계셨습니다. 저보다 15살이 많아 이제 환갑이 다 되어가는 매형이 참 한심하기도 했지만 정말 막말로 합의금이 없어서 감옥에 가게 되면 누나랑 조카들이 불쌍해질 것 같아서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어릴 때 누나가 부모님 대신 해주던 김치볶음밥이 생각나서 지금 당장 부모님이 가진 현금이 없으면 일단 나라도 매형 합의금을 줘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매형은 음주운전 좀 한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자기에게 진상을 부린다는 식으로 툴툴 거리더군요. 이런 미친 늙은 놈이 다 있나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누나 부부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매형의 기고만장한 태도를 한 번 꺾어놓은 이후로 저를 좀 무서워하게 되어서인지 몰라도 매형은 아무 말 못하고 저를 쳐다보기만 하더군요. 네가 놀고 먹으면서 마누라 돈 벌게 시키고 집안일까지 부려먹으면서 사고나 치고 다니는 네가 인간이냐? 예전에 나한테 뒤지게 쳐맞았어야 되는데 덜 맞아서 정신 못 차린 거지? 일로 와. 이 개만도 못한 인간아. 우리 부모님이 네 은행이야? 네가 번 돈으로 합의금 내 이 덜 떨어지는 인간아. 돈 없으면 감옥 갔다 와. 하면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나랑 매형은 도망치듯이 가더군요. 뒤에다 대고 제가 온갖 쌍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나네가 가고 나서 아버지는 저에게 형제간에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도 그러시고요. 부모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저 인간 합의금 절대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딸 자식 도와주는 것도 아들 눈치를 봐야 하는 거냐고 하시며 씁쓸한 표정이셨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어쩔 줄을 몰라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에 부모님께 현금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모자른 돈 제가 보태서 큰누나에게 매형 합의금을 보냈습니다. 돈 보내고 큰누나에게 전화로 얘기했어요. 누나가 사고친 거라면 내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을 거라고요. 근데 누나 힘들게만 한 매형이 사고친 것이라 해결해 주기 싫지만 누나를 봐서 돈 보낸다고요. 매형에게 이 돈 꼭 갚으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울면서 고맙다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형과 작은 누나가 이 사실을 알고 저에게 성질 좀 주기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라도 매형에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한 번씩 들이대주지 않았으면 멍청한 매형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제의 배우자도 형제라 생각하고 대우해 줘야 하는 건가요? 이 상황이 짜증만 나네요. 앞으로 큰 매형 만날 일 있으면 지 잘랐다는 소리 할 때마다 개소리 말라고 하며 여지껏 매형이 한 짓들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형제 간에 의가 상하던 말던 그냥 못 참겠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혈기를 누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으신가요? 어디 가서 말하기 힘든 집안사를 여기에라도 얘기하고 나니 좀 시원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개차반매형 때문에 가족들 모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쓴이님 같은 분이 가족 중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